롤모델 기대된다 기대돼 멋있어 나 비투비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노래 다 좋아요 비투비가 롤모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걸그룹분들 중에는 비투비가 롤모델이다 라고 하시는 분 정말 드물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무대를 너무 여유롭게 너무 멋있게 잘하시고요 무대 아래서의 케미도 너무 재밌고 항상 영상 챙겨보고 연습생 때부터 진짜 저희끼리 맨날 영상 보고 노래도 듣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셨네요 That affects your whole career Pernile think about it I'm a new career Cancel Pernile Cancel Pernile I just won't be a public figure anymore You know I love how you think I know I admire that You are my role model Like, I'm curious 누가 제일 좀, 와, 연예인이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Anybody that you're star struck by? 제가 평소에 되게 팬이었던 선배님 B2B의 육성재에서 아아 아, 잠시만요 저 이거 너무 잘 봤단 말이에요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 뭐해 네, 사과 한번 해볼게요 잔인해요 저는 다 가질래요 A34는 김탄 B 후하유 공태강 하나, 둘, 셋 B가 많아요 김탄은 주인공이고 공태강은 서브예요 트와이스 이상형 월드컵 발생자 B2B의 육성재 A4의 자세강 B, 태양이 후에 유시즌 잠깐만요 잠깐만요 쭈이가 잠깐만요 했어요 이건 기다려줘야 돼요 잠시만요 완전 B고 전화해도 못 사귀어 KM앤이 KM앤이 남자 아이돌 중 자신의 이상형은? 저는 저는 정말 B2B 선배님 B2B 선배님 이창섭 선배님 정말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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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능 나와서 하시는 모습들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제 이상형이세요 돈 받을거지? 네 진짜 돈 받고 싶고요 진짜 이창섭 선배님 한 번 이렇게 한 번 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와아아아악 이번 미션곡 허시를 작곡한 B2B 이룬 그리고 가면라이더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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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B2B 이룬입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B2B 이룬 선배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원래 제가 B2B 선배님들 팬이었거든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제일 좋아하는 남자 그룹 선배들이 어떤 거 있으세요? 저요? B2B 오빠도 아 B2B B2B 누구? 요즘에 이룬 오빠 좋아해요 한마디 해 이룬 오빠 이룬 오빠 네 안녕하세요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어색한데 예전보다 예전보다 더 멋있어 지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방송을 돌아가기다가 팬 분들도 좀 뭐지 없나요? 팬이에요 B2B 선배님 팬이에요 맞아요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아세요? 그리워 그것도 좋아요 띠띠 뿜뿜 띠띠 띠띠 뿜뿜 띠띠 뿜뿜 띠띠 뿜뿜 띠띠 뿜뿜 세븐이 못합니다 이건 뭐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몇 명 한 명 본인 Westf 한 명 한 명 한 명 두 명 에해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용기를 낼게 우린 달빛이 이 마음을 비추고